낯가길 어딜다가 나가면 다 쳐요 좋아! 노지! TV 미치게임 어? 안녕? 안녕 안녕 오늘 크리스마스야 그럼 오늘 재밌게 데이트하자 우와! 우와! 늦는다! 아빠! 눈이 와요 어? 귀연아? 너무 예쁘다 야! 늦는다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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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오빠 괜찮아 내 손 아! 아빠! 내 손 눈길에 미끄러져서 천치 사주의 발골절 부상 내 고야 괜찮아 그러니까 왜 까불어서 그래 그럼 밥이나 먹자 가자 근데 배부르긴 하다 근데 배부르긴 하다 저기서 먹자 오빠 근데 예약은 했지? 예약 안 했는데 어이 어? 여기 지금 저기 줄 선 거예요? 뒤로 가세요 저희 지금 왔는데 얼마나 걸려요? 아 300팀 정도 있어요 한 16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돼요 16시간이요?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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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기다리자 뭐 시간 금방 가 아 오빠 가래 광복이 없어 이리 알았다 으응 긴 웨이팅으로 얼굴 손발 등의 동상 위험 이슈 코플 들어오세요 오빠 천천히 좀 먹어 울어도 체리하겠어 긴 배고픔으로 빨리 음식을 먹다가 급체의 위험성 아니 이게 뭐야 오빠 근데 너 이거 왜 그래 내가 뭐 미세먼지 섞인 눈을 맞을 시 원형 탈모의 위험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 메리 크리스마스 낙각이 너지르다가 나가면 다쳐요 이슈 코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